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을 높여주고 멋진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아이패드의 사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아이패드의 아래쪽을 보면 동그란 홈 버튼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나 앱을 사용한 후 홈 화면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이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패드 옆면에는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음량 버튼이, 윗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을 켤 때는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줍니다. 전원을 끌 때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른 후 밀어서 전원 끄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해 볼까요? 화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쓸어내려 제어센터를 엽니다. 3단 부채꼴 모양의 와이파이 아이콘을 터치해 와이파이를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1초 동안 꾹 누르면 연결 메뉴가 확대되고, 한 번 더 1초 동안 누르면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 목록이 나옵니다. 학교 와이파이를 선택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와이파이가 혹시 끊기면 와이파이 연결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티양 아이콘 막대를 위아래로 이동시켜 밝기를 조절하고, 스피커 아이콘 막대로 소리를 조절합니다. 화면을 회전시킬 수도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돌려 가로 모드, 세로 모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어센터를 열어 열쇠 아이콘을 클릭해 화면 방향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열어볼게요. 패드 하단에 앱이 모여 있는 곳을 독바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침반 모양의 샤파리 앱을 터치한 후, 구글이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검색을 위해 검색창을 터치하면 화면 키보드가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키보드를 내리고 싶으면 키보드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지구본 아이콘에서 영어, 한글 선택이 가능하고, 숫자와 특수 문자를 입력해야 할 때는 숫자 아이콘을 누르세요. 언어가 한글일 때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쌍자음 등이 나오고, 영어일 때는 대소문자 변경이 가능하며, 숫자, 특수 문자에서는 더 다양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엔터키를 눌러 검색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볼게요. 검색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찾으면 이미지를 천천히 두 번 터치하세요. 그리고 2초가량 이미지를 길게 눌러 메뉴가 나오면 사진 앱에 저장을 선택하세요. 이 이미지는 사진 앱에 저장됩니다. 홈 버튼을 터치하고 사진 앱으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PDF나 한글 등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파일 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화면 캡처가 필요할 때는 전원 버튼과 온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눌러주세요. 이 이미지도 역시 사진 앱에 저장됩니다. 이제 펜을 살펴볼게요.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을 연결하려면 애플 펜슬 위쪽 캡을 열고 홈 버튼 아래에 있는 충전하는 곳에 꽂으면 펜과 연결이 됩니다. 애플 펜슬로 화면을 이동시키거나 마우스처럼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기구처럼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화면에 두 개의 앱을 띄워볼게요. 하나의 앱이 실행된 상태에서 화면 위쪽 가운데 작은 점 세 개를 터치하면 메뉴가 나옵니다. 스피드 뷰를 클릭한 후 원하는 앱을 누르면 화면 분할이 완료됩니다. 가운데 분할 선을 누르고 이동하면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홈 화면에 앱스토어 앱을 터치하세요. 아래쪽 돋보기 모양의 검색을 눌러 설치하고 싶은 앱을 검색해 받기를 터치합니다. 앱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열기를 눌러 앱을 실행하세요. 카메라 앱으로 촬영도 할 수 있지만 QR코드 접속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 QR코드를 향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QR코드와 연결된 인터넷 주소가 뜰 거예요. 주소를 클릭해 이동하면 됩니다. 이제 수업을 마친 후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수업을 위해 여러 탭을 정리해야겠죠? 탭을 하나씩 터치해 X표가 뜨면 X표를 클릭해 꺼줍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패드 오른쪽 위에 두 개의 겹쳐진 네모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업 중에 사용한 여러 탭들이 보입니다. X표를 터치해 탭을 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상단의 점 세 개를 누른 후 제일 아래의 닫기 버튼을 눌러 탭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다 오류가 생기면 앱을 껐다 다시 켜면 좋습니다. 사용한 앱을 종료할 때는 홈 버튼을 두 번 누른 후 종료하고 싶은 앱을 쓸어올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치고 패드를 반납하기 전 확인해 주세요. 펜이 있는지 저장해야 하는 파일은 저장했는지 패드 전원은 껐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이패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이패드와 친해진 것 같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아이패드는 여러분의 멋진 수업 친구가 되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ountains